일본 도쿄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식당의 문앞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블로거가 이를 발견하여 식당 주인에게 출입을 금지시킨 이유를 묻자 식당 주인은 역겨운 중국인은 나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블로거가 항의하였으나 식당 주인은 더욱 광경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블로거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일본 경찰들은 해당 표지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블로거는 주일 중국 대사관과 일본 법무국에 해당 사건을 알렸고 이틀 뒤 식당 주인은 차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식당 주인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표지판을 치우고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을 연상케 하는 얼굴과 공돌이 포위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진 위쪽에는 홍콩의 독립이라고 적힌 문구를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중국 누리꾼들은 공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을 응원하는 일본인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식당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중국인들 차별한다면서 중화 요리를 파는 게 말이 되냐 당당히 하면 중국인이 멋있다. 아직도 저런 차별이 있다는 게 놀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정치권 뉴스. 특히나 총선 관련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종목들이 반드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총선 관련 정치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총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